안녕하세요 오늘은 네페르티티 흉상에 관한 지식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네페르티티는 클레오파트라와 양대 산맥을 이루는 이집트의 절세 미녀였습니다 현재 신 베를린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이 흉상을 보면 가히 그 미모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클레오파트라가 공식적인 초상이 남아있지 않아 실제 미모에 대해 추측만 난무하는 것에 비해 네페르티티는 실체적인 유물이 있어 우리에게 고대시대 절세 미인의 아우라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선 역사인물인 네페르티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페르티티는 이집트 신왕국 18왕조 아케노텐의 정비였습니다 사실 그녀의 출생에 대한 기록은 현재로서는 전혀 알 수가 없는데 혹자들은 그녀 집안이 메소포타미아 혹은 페르시아 인도 지역에서 유리한 외국계이지 않았을까 추측하기도 합니다 확실한 것은 파라오 가문에 버금갈 만큼 대기족 가문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런 신분상의 약소함을 그녀의 미모가 상세시켜 버립니다 네페르티티 곧 미인의 출현이라는 그 이름처럼 이미 당대부터 그녀는 공인된 절세 미녀였습니다 그녀에 대한 소문이 파라오에게까지 전해졌는지 네페르티티는 아케노텐의 정비가 됩니다 그리고 둘 사이에 6명의 딸을 두기도 합니다 기록에 의하면 파라오와 같이 공동 섭정 역할도 하였다고 하니 정치력도 갖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둘째 딸인 마케타텐의 사망 이후 그녀에 대한 기록이 없는데 아마 자식을 잃음으로써 시리에 빠져 정치무대에서 벗어나 버린 것이 아닐까 합니다 그녀의 사망에 대한 기록도 없어 그저 미스테리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후 역사에는 그녀의 장녀 메리타텐이 정치무대에 등장하는데 어머니인 네페르티티를 따라 그녀 역시 아케노텐 말년 정치력을 발휘합니다 아직 정설로 정립되지는 않았지만 투탕카멘 이전 파라오로서 잠시동안 군림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페르티티 흉상은 1912년 12월 6일 루투비 보르카르트라는 독일인이 이끄는 발굴팀에 의해 세상에 나오게 됩니다 그는 아케나텐이 세우고 역사 속에서 순식간에 사라진 미지의 도시 아케타텐을 발굴 조사하던 중 네페르티티 흉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발견된 장소는 투투모시스라는 당대 유명한 조각가의 작업장 한쪽 귀퉁이였습니다 발굴 당시 기록을 보면 갑자기 우리는 사라 숨쉬는 듯한 이집트 예술품을 손에 넣게 되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으며 그저 바라만 보고 있을 뿐이다 라고 걸작 앞에서 압도당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흉상은 1913년 독일로 반출되어 1923년 최초로 대중에게 공개되고 오늘날까지 신베르일 박물관에서 전 세계인들을 매료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이 매혁적인 네페르티티 흉상이 위작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단 요한 제오그르그 본 작센이라는 왕족의 방문일에 맞춰 갑작스럽게 발견되었다는 점 그리고 발굴 이후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대중에게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점 작업장에서 발견된 다른 조각상들은 전부 파괴된 상태인데 네페르티티 흉상만 이상하게 멀쩡하다는 점 그리고 어깨 부분이 수직적으로 단절된 형태의 흉상은 이집트 미술에서 유사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으며 오히려 서양식 흉상과 닮았다는 점 등이 의문점으로 제기됩니다 하지만 2006년 다각도로 과학적 조사를 실시하였고 사이언스 뉴스에서 공식적으로 진품임이 틀림없다고 발표합니다 심지어 세월의 흐름에 따라 늙어가는 네페르티티 미모를 사실적으로 표현한 눈주름과 목주름 부분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현재 그나마 신빈성 있는 학설로는 네페르티티 흉상이 투투모시스가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위해 제작한 교육용 모델이라는 학설입니다 네페르티티의 왼쪽 눈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투투모시스가 눈을 어떻게 해야지 사실적으로 표현하는지 제자들에게 그 교육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조각상의 눈 부분은 검게 칠한 석영을 삽입하는 고난도 기술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일부에서는 이 왼쪽 눈을 보고 그녀가 안구 질환이 있어 실명된 것을 표현한 것이라고도 아는데 사실 출투된 네페르티티의 다른 조각상들을 보면 이것이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서구식이라는 흉상의 형태 역시 이를 반박할 만한 유사 사례가 존재함으로써 호소력을 잃고 있습니다 발굴 이후 10년 동안 은폐되어 있던 이유에 대해서는 현재 불분명합니다 독일에 도착한 이후 헨리 제임스 사이먼이라는 골동품 판매 상인의 손을 거쳤다가 베를린 박물관에 기증됩니다 확실한 것은 최초 발굴자인 보르카르트는 줄기차게 일반 대중 공개를 반대해왔고 1924년이 되어서야 대중에게 공개됩니다 아마 개인적인 생각은 네페르티티 흉상을 가지고 사익을 취하려고 했거나 독일로 반출하는 과정이 떳떳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불법성을 세탁하려고 시간을 끈 게 아닌가 싶습니다 대중에게 공개된 이후 네페르티티 흉상을 둘러싸고 아주 질기고 풀기 어려운 판도라 상자가 열리고 맙니다 바로 이집트 당국에서 제기한 문화재 반환 문제입니다 네페르티티 흉상이 공개되자마자 이집트 당국은 반환을 요청합니다 1925년에는 이집트 내의 독일의 모든 발굴 조사를 금지하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합니다 여기서 당시 이집트 발굴 제도에 대해 설명해 보면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이집트에서는 발굴을 통해 나온 출토품은 그 발굴 주체인 국가와 이집트 당국이 5대 5로 나눠 갖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러니 반쪽짜리 문화재 보호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네페르티티 흉상 같은 국보급 유물은 반쪽짜리 문화재 보호 제도이긴 하지만 제대로 감시만 했으면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1913년 발굴이 끝났을 때도 이집트 당국에서 출토품 조사를 나왔었는데 보르카르티는 아마도 일부러 감췄거나 이것을 짝퉁이라고 평가절하해서 위기를 모면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 보르카르티는 이미 이집트 내에서 인맥을 두루 갖춘 학자였고 조사 나온 구스타프 르 페브르라는 프랑스인은 풋내기였기 때문에 그의 권위에 밀렸을 것입니다 하여간 이후에도 이집트 당국은 반환 요청을 계속합니다 1929년에는 이집트 쪽에서 다른 이집트 유물과 교환하자는 조건을 내걸었으나 성사되지는 않습니다 1933년에는 뜻밖에도 독일 쪽에서 반환 의사를 밝히는데 나치 정권의 항공성 장관 괴링이 이집트 국왕 파루쿠 1세에게 나치 정권에 대한 정치적 지원을 조건으로 반환 의사를 타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히틀러가 단칼에 거절해 버립니다 당시 일화를 보면 히틀러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도 몇 번 그 흉상을 본 적이 있는데 볼 때마다 매료되었다 정말인지 유일무이한 걸작이자 예술 진정한 보물 그 자체였다 잘 알려진 대로 히틀러는 어린 시절 동네 성당에 스타인글라스에 매료되어 화가의 길을 꿈꿨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히틀러는 그가 구상했던 제3제국 수도에 거대한 돔이 있는 박물관을 만들고 그 전시관 한 가운데에 네페르티티를 전시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결국 네페르티티 반환은 흐지부지 되고 2차 대전이 터집니다 1941년에 이미 전쟁 분위기에 휩싸여 가는 와중 네페르티티 흉상은 프로이센 은행 창고로 옮겨지고 전쟁 막바지인 1945년 독일 본토에서의 전쟁이 절전기에 달했을 때 이 흉상은 티른겐 주에 있는 메르케스 소금 광산으로 피신시켜집니다 전후 연합군에 의해 발견되고 프랑크프루트 비스바든 등 독일 지방을 전전하다가 1956년에야 베를린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반환 문제는 탈 냉전 시대 이후 제3세기 국가들 사이에 민족주의가 강해지던 시기 이집트 내에서도 다시 불거집니다 이집트 측에서는 현재까지도 반출 불법성을 근거로 반환을 요구하고 있고 2020년 오픈 예정인 대이집트 박물관에 잠시만이라도 대여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독일 측에서는 유물의 보호 차원에서 옮길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네페르티티는 베를린에 있는 이집트 최고의 홍보대사라고 과거 무바라크 이집트 대통령이 독일 방문 때 했던 말을 금과 옥저처럼 떠받들며 독일은 자기네 땅에 계속 있어야 된다는 논리를 펼칩니다 현재 네페르티티는 독일 당국에서 다문화 다민족 국가라는 새로운 독일의 정체성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 유출 문화재는 이제 독일 사회에 동화된 이민족 출신 독일인의 상징이 되고 맙니다 물론 그 기저에는 네페르티티 흉상에서 창출내는 경제 논리가 숨어 있습니다 그 흉상을 보기 위해 매년 전 세계에서 방문객들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박물관 샵에서도 네페르티티를 모티프로 삼은 상품들이 큰 인기라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보기 위해 전 세계에서 방문객들이 끊이지 않는데 네페르티티가 떠난다면 박물관 문을 닫으라는 말입니까? 라고 과거 독일 박물관 관계자가 했던 말이 떠오릅니다 재밌게 보셨습니까? 다음에도 새로운 지식의 공유를 위해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공유 grazi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